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울산중부경찰서는 유치원생 남매가 오늘 오후 농소 18추소에 방문해 마스크 20매와 함께 코로나에 걸리지 말라는 손편지를 전해줬다고 밝혔습니다. 또 동구 한신교회가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전화이동행정센터에 마스크 400매를 기부했고 언양제일교회가 서울산 보람병원 선별진료소에 간식 12상자를 전달했습니다. 이 밖의 주식회사 H&K소프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로원에 전해달라며 손소독제 660만 원어치를 기탁했습니다.